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 2021년 3월 24일에 실시한 3월 전국학력평가에 관한 지구과학원 해설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2학년 풍마인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는 우선 얘들아 등급이 잘 나오고 등급이 못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시험범위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학과학 전범위에다가 지구과학원 조금 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등급에 연연해 하지 말고 이 3월 학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해봐라 라는 의미와 그리고 지금 현재 너희들의 실력을 빨리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과학원을 선택을 했고 지구과학원 선택을 통해서 한번 수능에 대한 연습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어려웠을 것이고 통학과학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풍마이들은 더 어려웠겠죠 그리고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야 내가 고등학 1학년 때 내가 이거 배웠었나? 이거 언제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우리 풍마이들이 지금 빨리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지구과학원의 실력이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수능 때는 기필코 1등급 만점을 받으리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풍마이들이 좀 임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지구과학원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설 강의를 통해 볼 텐데 우리가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장풍이랑 같이 너만 바라던가 완자를 통해서 공부했던 풍마이들은요 장풍이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통학과학은 각각의 원파트에 대한 기초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과학원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가 느끼겠지만 대부분 얘들아 통학과학의 내용이지만 지구과학원과 연계된, 연관된 내용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3월 모의고사의 문제는요 앞으로 너희들이 지구과학원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한번씩 쫙 소개를 해주는 그러한 시험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 비록 통학과학의 내용이지만 지구과학원에서도 또 배울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지구과학원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우리 풍마이들이 자신이 시험 본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반성하고 하는 기회를 잡고 있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풍마이들 너희들 진짜 뭐가 돼도 됩니다 대박인 거야 우리 풍마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설 강의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우리 풍팸들이 이렇게 PPT를 만들고 장풍이가 강의를 찍습니다 근데 이 노고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 조금만 더 노력을 해준다면 지구과학원 내심뿐만 아니라 수능도 다 잡을 수 있을 거라 장풍이는 자부합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한번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사막과 사막화 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얘들아 이거 대기대 순환에서 배웠어요 무엇이냐면 자 이거 고압대고 이건 저압대고 얘들아 이건 고압대고 저압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느냐 고소 고소 괜히 극고압대 1대 전선대 중위도 고압대 10대 저압대 그래서 고압대가 많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에 뭐가 많아 어머나 고압대 고압대는 고기압대 즉 날씨가 맑아요 그러니까 사막이 많아 그리고 연분이 얘들아 이거 훨씬 더 높단 말이야 왜 여기는 강수량이 많다고 저압대니까 저압대니까 강수량이 많아요 여기 사막보다는 여기 위도 30도 지역에서 사막이 더 많아요 사막은 주로 적도보다 위도 30도 부근에 위치합니다 왜요? 고압대니까요 사막화는 주로 사막 주변 지역에서 사막 주변 지역에서 사막화가 일어나는 거야 사막 주변 지역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농작물 생산량이 당연히 감소되겠죠 사막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식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 그래서 농작물 생산량이 점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1번 문제는 너무 좀 쉬웠어요 그죠? 음 1번 문제는 아주 가볍게 풀었을 거야 2번 자 수능에선 얘들아 이러한 자료 해석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서울과 부산이에요 자 서울은 여름철 얘들아 94일에서 142일로 증가됐고 겨울은 132일에서 110일로 줄었습니다 근데 부산을 봤던 얘들아 여름철은 101일에서 140일로 증가되었으며 겨울은 72일에서 49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즉 지구가 점점점 따뜻해지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 여름일수와 겨울일수의 차이는 부산에서 여름일수와 겨울일수의 차이는 1910년보다 2016년에 훨씬 더 크다라는 것 맞지요? 이 차이를 보는 거야 자료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름일수는 서울보다 부산에서 크게 증가됩니까? 여름은 얘들아 100일에서 140일로 증가됐지만 얘는 94일에서 142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부산에서 아니 서울이 더 크게 증가된 것이지요 서울과 부산에서는 온난화가 진행되었다 당연한 거고요 이해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얘들아 자료를 올바르게 잘 해석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것 자료 해석에 대한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수능은 지구과학원에 대한 수능은 자료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런데 자료 해석을 얘들아 가끔가다가 자신의 편견으로 해석하는 풍만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내가 공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자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 연습하면 됩니다 자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